안녕하세요 2019년 연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오늘에서 새해맞이 대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해도 끝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놓고 나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2020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잘 한 것 같아요 되게 보람 된 일이었고 오늘 아마도 찍게 되는 영상이 2019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주제로 찍을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 서브커리에 대해서 1탄 2탄까지만 찍고 3탄을 아직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019년이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서브커리 3탄 스칼라 서브커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실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서브커리는 하나의 레코드당 하나의 값을 리턴하는 서브커리를 스칼라 서브커리라고 하고요 보통은 셀렉트 절에 많이 쓰이지만 그 외에도 컬럼 값이 올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칼라 서브커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HR 계정에 있는 Employees 테이블하고 Departments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쿼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ployees 테이블을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컬럼만 뽑아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 Departments 아이디 이렇게만 뽑아볼게요 그리고 조회 조건을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왜요 셀러리가 5000 보다 큰 사람들만 뽑아라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Departments 아이디만 가지고는 얘가 어떤 부서인지 짐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대신에 네임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Employees 테이블에는 Departments name이라는 컬럼이 없어요 그래서 Departments 테이블에서 얘를 가지고 싶은데 이럴 때 스칼라 서브커를 쓸 수가 있어요 우선 Departments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Departments name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Departments name을 가져오고요 From Departments 에요 음 여기서 서브커리 안에는 알리어스를 주는게 좋아요 이 점으로 하고 여기를 A라고 줄게요 그리고 에요 이 점 Departments 아이디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네잎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출력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1점 로케이션 아이디를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스칼라 서브커리는 하나의 값만 리턴하는 서브커리이기 때문에 에러가 Too Many Values 라고 났죠 너무 많은 값들이 출력이 됐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Departments 테이블에서 Departments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중복이 날 리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고 뭔가 중복에 소지가 있는 컬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만 쓰면은 아마 오류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오류 방지 차원에서 로우넘은 1 하나에 로우만 가지고 와라 라는 식으로 많이 쿼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많이 짜고요 그럼 여기서 실행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 살펴보면 실행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행계획만 보고서 해석을 하면은 실행계획은 저번에 안쪽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것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2130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뒤져서 디파트먼트부터 액세스를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스칼라 서브 커리에서는 이게 약간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한다기 보다는 스칼라 서브 커리가 나중에 액세스하게 된 테이블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상수 값으로 메인 커리에 있는 컬럼이 쓰였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메인 커리가 메인 커리 메인 테이블인 A가 인플로이스 테이블이 드라이빙 테이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그 다음에 이너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풀 스캔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가지고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PK 인덱스를 스캔을 해서 테이블 액세스 한 다음에 값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스칼라 서브 커리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스칼라 서브 커리의 캐싱 기능입니다 캐싱 기능이 뭐냐면 아까 커리를 예로 들면 아까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스칼라 서브 커리로 썼을 때 메인 커리에 있는 id 값이 상속 값으로 입력이 됐잖아요 그걸 입력 값으로 하고 스칼라 서브 커리에서 셀렉트를 했던 디파트먼트 네임을 출력 값이라고 하면요 이 입력 값과 출력 값을 오라클에서 캐시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은 인사팀이고 2번은 영업팀이야 라고 하는 거를 최초 커리가 수행이 됐을 때 한번 저장을 해 놓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커리를 수행했는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2번인 부서를 출력을 해 달라고 커리가 수행이 됐어 라고 하면 커리를 수행하지 않고 캐시에서 바로 출력 값을 뽑아 가지고 리턴을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서가 부서의 디스틱트가 한 10개 정도 있다 라고 하면은 되게 적은 수 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캐싱 기능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서가 엄청 많은 회사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커리를 수행을 할 때 같은 부서가 조회가 될 확률이 현저히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캐싱 기능이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수행을 하면 될 거를 캐시를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캐시를 뒤졌는데 이 입력 값과 출력 값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어차피 또 커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두 번 하는 격이 돼서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서버 커리의 캐싱 기능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면 성능에 많은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튜닝 기법 중에 한 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이 스칼라 서버 커리의 캐싱 기능을 이용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셀렉트 함수 프롬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커리를 짜잖아요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 입력 값과 출력 값이 한정이 되어 있다 대소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함수를 한 번 더 서버 커리로 한 번 싸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함수 프롬 듀얼 이라고 하는 거를 컬럼 값으로 해서 셀렉트 프롬 테이블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기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되게 기분도 뒤숭숭하고 뭔가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일도 하기 싫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남들이 이런 때일수록 내가 공부를 해야지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새해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영상 보시면서 코리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020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해피 뉴 위얼